5월 뭐야 여행되어가지고 꺼여 아 네 알겠습니다 1월 4일에 이혼해서 1월 6일에 수술이야 야 근데 혹시나 파마해도 되는지 한 번만 검색해봐라 파마하지 말까 그냥 혹시나 아 해 해 아 이거 혹시나 혹시나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냥 하지말까? 그냥 카트만 할게 내종량 수술 아 개도술 개도술 파마 파마 어 어? 어? 바라지 안 나는데? 아 그래? 괜찮네 전에 가면 상급 명실에 배정반기 회장님 명실 가습기 틀어져 있고 좀 비약시구요 1, 2, 1실 애가 왔다 일주일 뒤잖아 진짜 일주일 전에서 나왔네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엄마 1월 4일에 입원하래 1월 4일에 2시에 입원을 하는데 보호자 있어야 된대 엄마가 곰팡 끓여놓고 가야겠다 카네도 하지 왜 부정력이 어디야? 아 나 후두엽인데 뭐를 미쳐나 설마? 아 후두엽인데 설마 달리겠어? 아 나 진짜 여기만 남아있으면 된다고 나 진짜 여기는 밀어도 돼요 그때 교수님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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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가 나왔다는데 시원하게 한 번 넘겨야 되나? 아 후두엽 아 후두엽 아 후두엽 아 후두엽 나도 니가 안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안 믿는 줄 알고 있었잖아 니가 그때 보여줬던 사진으로 그걸 믿었잖아 너 때문인지 아 후두엽 아 후두엽 아 후두엽 아 후두엽 아 후두엽 화이팅 화이팅 그 앞에서 못 뽑으시기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4월 네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말 4kg 쪘네 4kg 4kg 쪘네 4kg 4kg 쪘네 야 정말 널 기다렸다 푸른을 기다린게 아니라 니가 보고싶어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으니까 수술 점점 알겠나부터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으니까 당소조율이 잘 안되니까 그 영양도 있네요 아니 다 여기 있니? 여기니? 다이오는 맨점 생산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어떤 코드타운 광고기 타게되게 타게되게 보내는 러브레터잖아요 어제 드라마에서 봤어요 광고기 타게 광고기 타게 홀벡이 통로그 됐어요 아냐, 희망할게!